조개껍데기로 포인트를 줬을 뿐인데 느낌이 정말 달하구나 아리는 무엇이든 예쁘게 꾸미는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소질은 무슨? 뭐야? 쟤네들은 아직도 잘하고 있네 너 당장 거기 가서 못해 야 이거 놔 얼른 목걸이 내놔 싫어! 왜 예쁜 것들은 다 언니가 갖는 건데? 어? 너 때문에 목걸이가 끊어져 버렸잖아 난 니가 너무 싫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구 빨리 절망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뭐가? 모처럼 친구가 생겨서 즐거워 보이던데? 아니거든? 친구는 무슨 친구? 어? 여기! 빨리 와서 밥 같이 먹어요! 어? 어? 흠! 으아! 엄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어? 소미가 잘못한 것도 맨날 나만 혼내고 엄마 아빠는 저런 동생을 왜 낳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동생 같은 건 필요 없단 말이야! 으아! 아! 오! 으! 으! 소미야! 어? 우잇! 절망할 것 같은 사람 발견? 흐흐흫 아까 너의 언니가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였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친구들하고 다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서 상처 줬던 적이 있었거든. 너희 언니도 아마 그랬을 거야. 정말? 하지만 언니 목걸이는 내가 망가뜨렸는걸? 음, 그럼. 아! 우리가 언니한테 새 목걸이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걸로. 우와! 반짝이는 게 진짜 보석같아! 그치? 가서 언니 친구들도 데리고 올게. 여럿이서 찾으면 예쁜 조개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으악! 이걸 찾니? 응? 우와! 예쁘다! 그거 내가 가져도 돼요? 이거 모아서 뭐 하려고? 예쁜 목걸이 만들어서 언니한테 선물할 거예요. 제가 언니 목걸이를 망가뜨렸거든요. 그런다고 언니의 화가 풀릴까? 네? 넌 늘 언니의 소중한 물건을 탐내고 그걸 망가뜨렸지? 네가 잘못했는데도 엄마한테 혼나는 건 늘 언니였을 테고. 언니는 아마 속으로 너 같은 동생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겨우 그렇게 초라한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든다고 해서 언니의 기본을 풀어줄 수 있을까? 맞아! 이런 걸로는 언니가 화가 풀리지 않을 거야! 맞아! 이런 걸로는 언니가 화가 풀리지 않을 거야! 흠!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흠! 하하! 흠! 하하! 흠! 훠! 흠! 아! 아! 자! 우리는 귀족 か야! 아! 아! 아!